안녕하세요 선양입니다 오늘은 네잎클로버 만들기를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네잎클로버는 만들기 영상이 꽤 많이 나와 있어서 따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제가 쇼츠를 올렸을 때 네잎클로버 만들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코튼 실을 사용할 거구요 코바늘은 5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봐 주세요 먼저 실을 준비하신 다음에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은 두 손가락에 이 실을 한번 두번 감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잡아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왼쪽 손가락에 실을 이렇게 감고 지금 매직링을 만들었던 이 부분 있죠 맞물리는 부분을 잡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 볼게요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생기죠 구멍이 이때 실을 감아서 여기 구멍 사이로 빼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만들어져요 매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사슬뜨기 5코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5코를 떴죠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해줄 건데 빼뜨기는 사슬 뒤편에 보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이 있어요 이 코산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사슬뜨기를 저희가 5코를 떴는데 마지막 떴던 사슬은 빼뜨기의 기둥코 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산 하나, 둘, 두 번째 코산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한 번 했고요 총 4번을 할 거예요 둘, 셋, 네번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사슬코는 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 클로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매직링 안 있죠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파리, 네이클로버 잎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똑같이 4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먼저 처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사슬뜨기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길긴뜨기 2코를 할 거예요 두길긴뜨기는 이 코바늘에 실을 한 번, 두 번 감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요 자, 그러면 코바늘에 지금 4가닥의 실이 걸려 있죠 이때 실을 감아서 두 가닥씩 빼주는 거예요 두 가닥씩 한 번, 감아서 또 두 가닥씩 한 번, 감아서 두 가닥씩 한 번 그러면 조길긴뜨기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을 코바늘에 두 번 감습니다 그리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요 4가닥이 걸렸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실을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빼고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빼고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뺍니다 자, 그러면 두길긴뜨기 지금 2코를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매직링 안으로 다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파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거를 네잎길로 보니까 총 3번을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조금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 시작은 사슬 3코 그리고 두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두길긴뜨기 한번 실을 두 번 감아서 매직링 사이로 넣어서 두길긴뜨기 2코 마무리는 사슬 3코를 뜨고 매직링으로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또 두 번째 잎이 완성이 되었어요 두 번 더 반복할게요 사슬 3코를 시작 두길긴뜨기를 두 번 두코 떠줍니다 한번 두 번 그리고 마무리는 사슬 3코 하나 둘 셋 뜨고 매직링 안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코 뜰게요 시작은 사슬 3코를 뜨고 두길긴뜨기 2코 하나 둘 사슬 3코를 뜨고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떠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제 클로버를 완성해야 되겠죠 여기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살살살 빼주세요 그리고 살짝만 당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매직링을 조여보도록 할게요 매직링 안쪽에 보시면 여기 남아있던 꼬리실이 있어요 이 꼬리실을 살살살살 당겨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가닥 중에서 움직이는 실이 있어요 안쪽 실이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던 실이 이렇게 조여져요 이렇게 맞물렸을 때 조여졌을 때 다시 꼬리실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조여졌죠 이 모양은 잘 펴지도록 한 번씩 잡아주고 이제 이 남은 꼬리실은 뒤쪽 편물 뒤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두 가닥의 실이 있죠 첫 번째 실은 돗바늘에 연결해서 편물 뒤쪽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편물 뒤쪽으로 넣어서 편물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파리 위쪽으로 오게요 그리고 반대쪽에 남아있는 실도 마찬가지로 코바늘에 연결해서 편물 뒤쪽 이 반대편 쪽으로 또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면 이 밑부분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끊어줄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실들을 좀 당기면서 가운데 부분이 잘 조여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들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줄길긴뜨기를 뜰 때 모양이 좀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이게 손에 익으면은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다고 그만하시지 말고 몇 개 더 만들어 보시면서 좀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이클로버 예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ieces으로